고흥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들의 창업률이 40%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회 김승남 의원이 공개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고흥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92명 가운데 스마트팜을 창업한 수료생은 38명으로 창업률이 41%에 머무르고 있습니다. 김 의원은 수료생 규모에 비해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가 적다며 지자체에서 간척지 농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